아, 뭘 들으셨나 봐요? 어느 정도 뜨겁게 만나고 있는지 나도 뜨거울 수 있죠. 알리도 알죠. 지난주에 저희가 세 커플을 모두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요. 이 커플 성사율이 이미 너무 높아졌어요. 완전히 올라갔죠. 어느 정도 뜨겁게 만나고 있는지 진짜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아, 방송에서는. 뭘 들으셨나 봐요? 네? 뭘 들으셨어요? 궁금한 게 많으니까. 왜 빨개졌어요?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? 이상하게. 키스를 그렇게 잘합니까?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한다는 거죠.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고 거기에 끝판왕은 키스예요. 그러면 더 가까워지겠죠? 키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랑 키스를 한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 아니에요? 그래요? 굉장히 뜨겁게 만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즐겨봐 이 채널 즐겨봐 이 채널 вал테다. 끼고ка люб소서는 comfortable 쓸 수 있는 걸ань고 보겠습니다. 이를테려야 한 번 더 두고, 이를테려야 한 번 더 볼까요?